리니크를 빼줬고요. 서성호 선수를 구입했습니다. 아바리 코스의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유선 길게 반대를 받습니다. 코너에서 아바리 코스의 섬성포. 기술을 올립니다. 김지원의 반대. 아바리 코스. 심강이 있는 편이지만, 황이 쏜다는 것이 걸렸습니다. 아바리 코스 선수가 막아내는 장면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휴실이 울립니다. 아바리안토스 선수 팔을 치거든요 앞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바리안토스에게 이어집니다 아바리안토스의 석점포 아우 좋았어요 그러면서 이유석이 아하 여기서 또 패스비스가 나왔습니다 완전히 열려있습니다 푸린팍으로 빼줬습니다 아바리안토스 석점포 아우 좋았어요 아바리안토스 선수가 경기 분위기를 갑자기 바꾸고 나왔습니다 아바리안토스 선수가 경기 분위기를 갑자기 바꾸고 나왔습니다 네 곽정우 아바리안토스 선수가 살려내긴 했는데요 아우 또 던져 D3 오오오오 근데 여기서 슬라이스가 많대요 아 요소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쏩니다 아우 찬송했습니다 2점 줘 놓고 그리고 밀고 갑니다 그 과정에서 반칙 재 Boost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